아이고 은혁아 은혁아 아 저는 은혁씨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은혁씨 살아있었네요 은혁씨 뒤에 지금 누구 있어요? 그거 안 내려가면 저거 못 내려가 은혁씨 아 저는 이렇게 공연하다가 저희가 그 악당의 꼬임에 넘어가서 저 은혁씨 없어진 줄 알고 가슴 아파했는데 다행히도 은혁씨가 살아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기념으로 단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념으로 기념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우렁차고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의입니다 우리는 슈퍼주의 어예요 특이해요 특이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슈퍼주의 평범하게 하지 말고 이특씨만의 전메 특허 있잖아요 하이톤에서 울먹이는 울먹이면서 삑사리라고 하나요 울미탈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슈퍼주의 어예요 아우 좋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면 또 오늘이 나리 나리님만큼 우리 신동씨부터 100회 특집 데뷔 10주년 기업을 맞이해서 초심의 느낌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심 초심 플러스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하이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의의 최간중이 최간중이 진 포 아 이렇게 해야돼? 네 이렇게 해야돼요 려욱이가 무조건 이기는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갈수록 높아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의의 려욱입니다 이제 이게 원래거 하고 그 다음거 이제 그렇죠 나 라이브해야돼 뭐 치면 안돼 조심 조심 어 그러네 SNS에 질러놓은게 있어서 라이브해야되는데 노래해야돼 자 다음 동일 성민씨인가요? 성민이? 네 네 조심입니다 귀엽게 단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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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인사해 성민입니다 하하하하 초고음에 초고음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 동일인가요? 아따 반갑소 하하하하 슈퍼주의의 동일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허물라게 반갑다잉 하하하하 반갑다잉 아 좋다 이거 좋아 네 자 강인 네 여러분 저는 슈퍼주의의 자신의 강한 남자 멤버 중에 가장 고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슈퍼주의 강 슈퍼주니어의 스폰서 준비했다 왜냐하면 집이 성악지반이에요 동생이 와서 성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집에서 늦었겠지만 자 규현 근데 저는 이런 더러운 목소리 잘 못 내는데 네? 뭐야? 내 동생이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? 목소리 굉장히 규현씨가 그냥 더러워요 몸이 더러워요 고급스럽게 해볼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알아야 될게 얘 정말 초심 더러워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13번째 멤버로 합류하게 된 13번째 규현 근데 확실히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지금 희철이 형 생각하고 있잖아 자 희철이 형 생각하고 있잖아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정말 데뷔 초 인사로 해요? 네 뭐 다 해주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아니 아니요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행복하게 네 한 6개월 지났어 희철씨 희철씨 오늘 금방 끝난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 네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인이가 만들어준 전세계의 우주까지 통틀은 공식 인사로 우리 이수만 선생님들 함께 해주세요 시작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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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사랑 저 그냥 이러고 들어가도 되니? 창피한데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공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은혁이 차린데 지금부터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부터 재미 터뜨려줘야 돼요 은혁 이특은 무조건 재미 터뜨려줘야 돼요 저희 은혁씨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정말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은혁이는 한 방에 있지 아 그럼 은혁인데 야 왜 이렇게 흔들쩍거려?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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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다 약하다 은혁씨는 초심이니까 댄싱머신 춤추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?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안 나가요 그쵸 자 다음은 은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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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 가야지 여깄까지 가야지 여깄까지 가야지 안녕하세요 10화 주니어의 보성미남 은혁입니다 은혁입니다 은혁아 은혁아 댄싱머신에서 댄싱머신 자 오나요 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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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가 라테랍다 자 가시의 야 야 야 울어 아우 나 울지 마라 오늘 안을거에요 내가 바로 소녀들의 대통령 인턴 이제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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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울어도 돼 형 울어도 돼 슈퍼주니어의 특별한 인어 날개를 천사 티키티기 인턴김도 안녕하세요 ül Pitts 오늘 멤버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업 돼 있구요 우리 팬 여러분도 상당히 업 돼 있답니다 그 이유는,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朋友시 MC? 슈퍼주니어의 슈퍼쇼가, 오늘로, tortoise 거부네츄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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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바밤 아 대단합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뭐 백혜공연을 이루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슈퍼주니어라는 그 단일 브랜드 슈퍼쇼 브랜드로 전세계 월드투어를 한건 저희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런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된거는 바로 여기 계신 팬여러분들 엘프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해서 힘들었죠? 힘들었으니까 저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죠? 신동씨부터 선물 하나씩 주고 가죠 그럼 바로 선물이요? 어떤 선물이요? 준비 안했는데 아 준비 안했어? 그거 주머니에 넣어놓은거에요 그거 진짜? 지금 줘요? 꺼내요 지금 이따 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? 아니야 지금 지금요? 시작부터 아 이거 벌써 줘? 지금 줘요 마지막에 주죠 마지막에 줘? 아 지금 줘요 아 지금 주자 아 지금 주자 지금 줘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려 여호가 드리자 하트를 쭉 다 꺼내서 주세요 지금 주죠 아 저요? 어디에 숨길는지 보자 뭐 줄지 생각하고 있어 어디서 꺼냈까 아 거기서 꺼내? 거기서 꺼내래? 아니 아니요 꺼내요 꺼내요 거기서 꺼낼 아니요 후자 하하하하 자 하나 둘 셋 뽕 하하하하 하트는 어디서 숨겨났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용 exist 접근만 세다 이것도 ㅎㅎ 성민이 어디있지? 하트 어딨지? 오오오 라미네이터에서 꺼내는 거야? 아 작는 것인가 동혜야 너 진짜 재밌게 해야 된다 맞나 저는 지금 하트를 꺼내는게 아니라 하트를 찍어낼게요 system 그거도 성민이 형보다 재밌게 해야돼 하트를 지금 찍어놀게요 저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재미없다 재미없어 어머니 어머니 오셨다고 했죠? 강인씨 하트 꺼내서 줘요 자 강인이 형이 얼마나 재밌게 할까? 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강인이 우리 지금 고정방송 두개나 하고 있는 우리 강인이 두개나 하고 있죠 어떤걸 줄까요? 어떻게 할까? 기대가 된거에요 정말 기대되시죠? 그럴 줄 알고 제가 생각하지마 준비해 왜왜왜왜 하트 꺼내는거야 하트 꺼내는거야 손이 거기를 왜가요? 아니아니아니 거기 숨겨놨어요? 제가 여기 숨겨놨는데 배꼽에다 숨겨놨거든요 자 나온다 나온다 배꼽에다 잠깐만요 하하하하 소심하트 시원씨도 하트 하나 꺼내줘요 아 갑자기 여러분들 갈수록 꺼낼 수 있데대가 없어진다 어? 갑자기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 그 내꺼냐? 왜왜왜왜왜왜왜왜 아하하하 쌍하트였네 쌍하트 규현이는 잘 살리지 규현이는 잘 살리지 문제없어 할수록 없어 근데 지금까지 하트가 너무 작았던 사랑이 작았던 것 같아 제가 큰사랑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사랑 보여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연기해 아 뭐야 벼룩이야?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자 여러분 이분이요 사실은 규현이 하트 잘 봐주신 이분이 사실 하트 전문가에요 그쵸 김하트에요 김하트 이분이 사실 김하트죠 하트 바본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형 이거 반사 자 다음 노래 뭐죠 하트 뭐죠 하트 보여줘야 되나요? 귀엽게 너무 기대됐나 에이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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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구려 푸지고 구려요 그죠? 푸졌어 짠 저게 여기 이거 뭐예요 전화기 아니에요 전화기? 전화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는 깔짝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하려고 했어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생각해 사실 이 분 월드멸치하트죠 하지마요 월드멸치하트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바람 잡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분 월드멸치하트 데뷔 전에 인혁이 아니라 하트라고 이름을 주려고 그랬어요 멸치하트 하트멸치 이 하트 어딨어? 겨드랑이야? 뭐야? 야 잊어먹은 거 아니야? 겨드랑이 찾아봐 잊어먹은 거 이거 아니지 이거 어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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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분이 2년여 시간 동안 군대를 왜 갔느냐 이것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하트 보여드리려고 나라 지키면서 틈틈이 하트 연구만 하셨대요 그리고 이 분이 하트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름이 이 특이 아니라 하특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트 지금 표정 굳어지시는데 성은 하영 이름은 특 하특 알았어요 찾아봅시다 갑니까? 가냐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이게 갈수록 진짜 없어 하지마 아 더럽잖아 아 더럽잖아 아 더럽게 부모님들도 아계신데 지금 이게 뭐니? 아 여기에 놔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죠 사실 저희가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빨리 사실 사실 이럴 시간이 없어 맞다 맞다 지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 그 한 조각 퍼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뜨거운 함성과 의원이 필요하고요 잠깐만 지금부터 연기에 몰입 들어가요 몰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웃지 마세요 예 지금 저희 웃을 때 아니에요 진짜 다칠 수도 있어요 웃지 마요 웃지 마 지금 우리 좀 전에 웃었던 거 다 없던 일을 못 본 거예요 나 여기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슈퍼주니어가 어떤 스토리를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예 자 그렇다면 다음 노래 바로 갑니다 미스터 세이퍼